이걸로서 사업으로 부응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직업 부정립 면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원래 나쁜 면이 있는 반면에 반면적으로 또 좋은 면도 같이 적용되면 아무리 흉살이라도 섞여 있어요 좋은 면 안 좋은 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례에 대해서 두 번째 신살 12신살 중 두 번째 잿살입니다 잿살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재앙을 뜻해요 안 좋은 살 끊어내는 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살을 수목살 감옥간다 나를 가다놓는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사주 나를 이렇게 가다놓는 사주라고 해서 안 좋게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12신살 중에 흉살 중에 하나 잿살입니다 잿살이라는 거는 막 다 끊어내고 하는데 겁살이랑 비슷하게 작용해요 손에 칼을 쥐는 격의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잿살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살이 움직였을 때는 사람과의 관제, 송사, 사건 아니면 사고 아니면 생각지 않으면 갑자기 집에 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화제나 아니면 납치 아니면 질병 재난을 겪는 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될 때는 부도파살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3대 용살은 겁살, 잿살, 천살이라고 했죠 그 두 번째 살이 잿살입니다 살들이라는 거는 매년 매년 해가 바뀌 때마다 어떻게 적용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풀어봐야 되니 뭐 재미적인 요소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잿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직업적인 면을 봤을 때 연구원 연구원 갇혀 가지고 연구하는 이것도 솔직히 손에 칼을 찐다고 해서 네일아트 네일아트도 앉아서 계속 갇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미용실 편의점 갇혀 있잖아요 이것도 칼을 대서 검찰 쪽 경찰 쪽 의사 쪽 관공서 쪽에 좀 높은 쪽 일 아니면 의사 아니면 종교인 무속인 쪽이나 스님이나 종교에 몸담고 계시는 아니면 요식업 쪽 이런 살들을 갖고 계신 분들 직업을 제가 지금까지 손님을 보고 상담해 본 결과 이렇더라고요 진짜 나도 풀어봐요 신점을 보고 나서도 내가 부족한 면이 없을까 해서 사람들의 사주를 한 번씩도 풀어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무당인지라 그래도 뭐 아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직업을 했구나 신점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걸 풀어보니 아 이래서 이러네 대입을 저도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은근히 공부가 되더라고요 교도관도 괜찮겠네요 교도관도 똑같죠 어쨌든 감옥에 갇혀있는 잘못 적용됐을 때에는 이 제살이 나쁘게 적용됐어요 비명인사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젊으면 요즘에 그 고독사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고 병마에 시달린다면 몸에 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병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면은 몸에 칼을 대서 흉터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온수라든가 이 제살이 들어왔을 때 이온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단명 오래 못살고 단명이 되고 이런 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제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신경이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손에 칼을 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의 관상을 봤을 때는 눈에 살기가 있어요 눈에 살기가 있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제살이나 겁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써 사업으로 부응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직업 부정립 면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쁘게만 얘기하진 않아요 원래 나쁜 면이 있는 반면에 반면적으로 또 좋은 면도 같이 적용되었다면 아무리 흉살이라도 섞여 있어요 좋은 면 안 좋은 면 융합이 되니까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눈치가 또 빨라요 그래서 사기꾼기지 사기치는 사람들이 보면 눈매가 강하고 사람들은 무당처럼 빨리 입고 말로써 이런 분들이 말도 잘해요 제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에 높게끔 이바지를 하시는 분이 있거나 나쁘게 되면 사기꾼 확 갈리죠 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작용됐을 때는 출세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승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에 내가 시작하려는 이런 도약의 시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로도 작용하고요 아니면 새 문서 집이든 차든 사업이든 회사든 뭔가 새롭게 계약서를 사인하는 이렇게도 적용이 돼요 제살이 뒤로 오면 제살이 들어왔을 때 좋게 적용되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제살이 두 개일 때는 오히려 문서를 잡는 분이 있어요 예전 거에 문서를 파기식으로 새 문서로 그러니까 칼이라고 했잖아 짤르고 새롭게 도야 나쁘게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좋게 적용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새롭게 아니면 내가 스카우치를 받아서 저쪽 회사로 이직을 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꼭 그게 나쁘다고 얘기는 안 드려요 올해 2024년 값진 연애는 적용띠가 말띠입니다 말띠 올해 말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해라 그리고 우선 이 금전 때문에 관제 같길 수 있다 아니면 꼭 금전 때문에는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직을 했어 이직을 했는데 여기 회사에서 이 회사 들어가는 거 같다 해작질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지 않은 관제 같길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지만 말띠 자체는 장성살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잿살이랑 같이 작용해서 새 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도야 새 출발 승진 이렇게도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말띠 분들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올라간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좋게끔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대입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감사합니다 버텔 승진 vaccinated anyway 승진 선oben 승진 댓글